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됐고 그럼 각자의 의견을 말해보시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요? 왜요? 아니다. 아니다. 에이 형님. 화장품을 시원하게 써야 제 맛입니다. 아니 친구야. 너 같은 친구들 때문에 내가 요리를 못하는 거야. 너 화장품을 좀 시원하게 해. 화장품을 시원해야 돼요. 넣어놔야 돼요. 아니야. 근데 음식을 시원하게 먹으려고 냉장고가 만들어준 거야. 야 음식이에요? 화장품 냄새가 섞이면 어떻게 해. 자 진전들 좀 하세요. 여긴 더 나은 하숙 생활을 위한 의견 조정의 자리라고.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하고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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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화장품 냉장고 하나 더 좋으면 된 거 아니야? 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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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다음은 제가 하겠지 말입니다. 양말 한 짝 부족했으니까 이거 내가 가지고. 이렇게 주황색 모자 없다. 주황색 모자 가지고. 이거 필요 없고. 이거 필요 없다. 아 석진이 형. 석진이 형이 필요하겠네. 석진이 형. 한 2년 정도 쓴 건데. 오케이. 지민이 확정. 지민이 진짜 좋아했네. 이 지민이 이거 울겠다. 이거 받으면. 오케이. 아니 이런 거 또 누가 갖다 놓은 거야 진짜. 이거.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. 아 이거 누가 갖다 놨을까. 어? 이거 뭐야? 아 제발 우리한테 버리지 마 김태형. 야 버리는 거 아니야 진짜 억울하다. 나는 그냥 너한테 나눠주는 거지. 와. 그래. 그건 버리는 게 아니고. 나눠주고. 선물한다.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? 진짜 형 밖에 없네요. 아. 잠깐만. 이게. 너도 진짜. 아이씨. 이번엔 사고 또 실패다. 너무 작네. 윤희 형이나 줘야겠다. 네? 윤희 없음. 하루 종일 집에 없었음. 그래요? 응. 어디 갔대요? 글쎄. 뭐 어딘가 놀러 나가지 않았을까? 형! 없네. 이거 놓고 나갈게요. 이거 뭐지? 이거 원래 뚫어지는 건가? 하하하. 아하. 윤희 형. 윤희 형 어디 갔어요? 형 뭐해? 어떡하지? 큰일 났다. 윤희 형 꺼내야. 윤희 형. 오 깜짝이야. 와. 뭐 들어있는 거 같은데. 와. 아하. 아하. 언제부터 오고 있었어요? 어제부터. 와 진짜 돌멩이 줄 알았네. 진짜 미리 말하고. 진짜 돌멩이 줄 알았네. 진짜 돌멩이 줄 알았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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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야. 일단 좀 잘 것 같은데 이거. 여기 어디서 좀 줘야겠네, 이거. 어디서 줘야겠다 이거. 아. 그걸 형이 준 거예요? 내가 줬다기보단 남준이가 줬다는 게 맞겠지. 오.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솔직히 좀 좋은 거 아닌가요? 저도 되게 이렇게 인형을 받고 좋았는데. 다시 생각해보니까 저도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옳어! 그럼 나한테도 좀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! 그럼 이거 취소할게요! 나도 규칙 하나 정할게! 가자! 야무지게 얘기해야지! 귀여워! 너무 사랑스러워! 난 깔끔한 게 너무 좋아 완벽한데? 뭐야? 이거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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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왜 여기 있어? 빨리 네 방으로 가! 저 이러고 있는 게 좋아요 아... 아 이거 또 언제쯤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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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.. 아으... 어... 잘쳤다 으음... 으으으!! 죄송합니다 뭐해 이거? 뭐하는거지? 입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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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안을 가라. 말 놈리. 나 정리 정도 안 될 게 너무 싫어. 왜 다들 정리정돈 안 하는 거야? 깔끔 몰라? 깔끔? 그래 뭐 정리정돈 어려운 것도 아니고 괜찮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본인 신발은 본인이 신발창에 놓자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아니 나도 신발 넣고 싶지 근데 공간이 없잖아 공간이 아니 공간이 왜 없습니까? 공간이 없는 걸 어떡하라고 중국의... 뭐야? 뭐야? 중국의... 뭐 뭐라고? 중국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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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 뭐예요? 영은 춤 잘 춘다 잘 춘다 저렇게 추는 거야 재유 부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 잘 갔습니다 어 왔냐? 너 근데 왜 뒷문으로 들어오냐? 뒷문으로 들어오냐 제 방금 들고 들어간 건 뭐예요? 제가 뭐 가지고 왔어? 응 아이고야 아이고 정국아 네? 뭐해 아이고 뭐 이거 뭐해? 밖에 있길래 데리고 왔어 형 왜 밖에 있었어? 어디가? 어디가요? 나 와.. 이게 뭐예요? 뭐야? 야 이건 또 뭐야? 우와 네? 이거 뭘 가지고 오는데? 뭐예요? 와우 인정 오케이 자 그럼 이 정도면 오케이 뭐야? 치킨이다! 내가 시켰어 바로 점심 안 먹었어 야 이거 야 이거 그래서 야 야 야 야 야 근데 규치가 언제부터 좋은 데는 거냐? 아우 아하필 그 사람이 치킨이 좋을 게 뭐예요? 아유 아유 형 저 콜로 한 거야 지금 콜로 형 그거 닭다리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? 그래요 먹고 있어 먹어 먹어 온 것도 exp 내가 날 dwell ército Too 아침 아침 빌드 아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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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